예쁜데 말을 왜 저래 해? 하는데 와 루루야 누나 실제로 아니래 아프리카는 있잖아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곳이야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야 누나 실제로 아니래 아프리카에서 똑같은 이미지가 많은데 그 사람이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 그 사람은 무조건 망해 항상 다른 컨셉을 나와야 그 컨셉에 맞는 매니아가 나와 그래서 나도 너네가 봤을 때는 좀 이쁘잖아 한데 입이 거칠다 이런 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내 방송을 보는 이 64명이 있는 거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방송을 하잖아 그럼 그 방송 안 가 근데 만약에 자극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가지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은 여캠이지만은 진짜 다른 사람들 것보다 훨씬 더 섹시한 가슴을 가지고 있다 훨씬 더 섹시한 허리를 가지고 있다 훨씬 더 섹시한 골반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다르지 남들보다 훨씬 더의 뭔가가 있으면은 그 방송을 봐 그 방송을 봐 그 방송을 봐 그 방송을 봐 봐봐 이렇게 과자가 떨어졌는데 여기 떨어지지 이러면은 내 방송을 본다는 거야 사람들이 뭔 말 알? 그 방송을 봐 바닥에 안 떨어지지 이러면 사람들이 내 방송을 봐 보고 싶어 알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